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처럼 종이접기를 해볼건데요 우리가 가장 기본에서 한번 응용한 것 방석접기를 해볼거에요 먼저 아이들하고 할 때는 이렇게 큰 종이를 가지고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걸 하실 때 색깔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빨간색 네모를 가지고 할거구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바닥으로 가게 방석접기는 말그대로 방석을 접어주는거에요 쿠션이죠 큰 꼭지 서로 닿게 다 가시는거에요 해무접기를 먼저 할거에요 해무접기를 할 때 가운데에 꼭 눌러주시고 잘 다림질을 하시고 한번 했어요 그런가에 펼쳐진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세무접기를 한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면 두 번을 했지요 그러면 나이가 어린 1,2학년 학생들은 반듯하게 가운데로 접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연필을 가지고 이 한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표시를 넘지 않도록 하면은 비교적 어린 학생들도 반듯하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작은 세무접기 4개를 접을거에요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접어서 다림질 눌러주시고 하나 둘 셋 네 네 이렇게 4개를 접어주시면 이게 방석이 된거에요 방석 방석 쿠션 아이들이 잘 모르면요 쿠션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접힌 부분을 바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중심 가운데를 향해서 방석 접기를 한번 더 해주십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튼튼한 방석이 되었죠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할건 여기까지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많이 보셨을 거에요 우리가 그 점친다고 하고 동서남봉돌이 하는거 많이 있죠 그거를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아 우리 네모 접기 네모 접기를 이렇게 한번 펼치고 다시 반대쪽으로 또 두번 그러면 이제 다 끝난거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여기 주머니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주머니 주머니가 4개가 생겨요 주머니 4개를 잘 펼치신 다음에 끼워주시면 이게 이게 아이들이 하는 동서남북 놀이가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놓는지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방석이 다 완성됐어요 두 번 접은 거거든요 방석 접기를 그러면 이렇게 주머니가 나와 있는 쪽으로 동서남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자 동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면 돼요 동 서 남 북 그럼 동서남북만 해서 노는 게 아니고 다시 이거를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아 이게 하나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총 그러면 원하는 대로 숫자를 써도 되고 만약에 우리가 신데렐라 놀이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신데렐라 놀이를 해도 됩니다 자 여기는 신데렐라 신데렐라 그 다음에 여기는 아빠 새엄마 언니가 둘이 있었죠 언니 또 언니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할까요 신데렐라를 누가 도와줬죠 할머니 마녀 요술할머니 요술양이 할머니 요술할머니 그 다음에 우리 신데렐라 만화에 보면 또 누가 도와줬죠 쥐들이 나와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도와주면 좋을까 왕자님이 빠졌네요 왕자님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접어서 낀 다음에 아까처럼 몰아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서쪽을 가겠어요 동서 서쪽을 보니까 서에 언니와 쥐가 있네요 아 선생님 쥐 쥐가 무슨 말 한마디 해볼까요 쥐 쥐쥐쥐쥐 신데렐라 나하고 같이 놀지 않을래 이리와 그럼 친구는 뭐 할까요 동 남 동 서 남 남쪽에 보니까 남쪽은 언니 2에요 둘째 언니인가봐요 신데렐라야 니가 너 내 옷 입었니 어디 없어졌잖아 이렇게 놀이 같이 친구들하고 하면서 놀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다 게임 춤추기 노래 부르기 이런 것도 적어서 놀면 되겠죠 잘 접어서 놀고 이게 방석 접기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쉬운 방석 접기를 통해서 동서남북 접는 것을 배워봤어요 아이들하고 할 때는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방석을 접고 두 번 접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나중에 만나요 안녕